와 BPM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? 180 정도 어때요? 80? 반으로 나눠서 98 정도일 것 같은데 일단 드럼랑 베이스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킥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, 킥? 오케이 자, 그럼 킥 악기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오, 이런 느낌? 오케이, 비트 뭐 또 추가할 거? 이현이 뭐 원하는 거 있어? 좀 약간... 좀 약간 그 똥똥 그런 소리 있잖아요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 팝콜샷 같은 거잖아요 이거 뭐, 팬으로 말하면 귀찮아 이야, 은혜이 참, 엄청 귀찮아 진짜 귀찮아 이거 봐서 보고 싶어서 뭔가 만들어내는 느낌이 여기서 이제 얼추 이제 리프 같은 게 있으면 좋으니까